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맛있겠다! 으음 넘어간다 넘어간다 쓰러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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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느니 쓰러지고 있어요 자 그럼 아빠도 한번 먹어볼까? 이거는 숫자를 정해서 먹자 다 두개씩 안그러면 모자랄거 같아 좋아좋아 으음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아메리카노는 당신이 갖고와 어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커피를 마시고 너와 길을 걸은게 아빠 입고 있어요 음 오 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천천히 먹자 음 음 한녀간이 주먹을 불 끈지면서 먹고있어 음 음 음 음 이 이름이 뭐예요? 뭐였지 이름이? 딸기 치즈빙수 딸기는 체리빙수? 치즈빙수 다 먹었다 다 먹었네 아주 그냥 다 먹었어 금세 다 먹었네 역시 우리 아이들은 끝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더더더 마지막을 흥분해냐? 흥분해냐? 흥분해 아빠 생일 때 뭘 할 거예요? 글쎄 아빠 생일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? 아빠 생일 때 아빠 생일 때 아빠 생일 때 어디가요? 고을에 아빠 생일 때 맛있다 맛있다 겁나게 맛있어 흥분해 요리찜은 먹어야지 이거 먹고 싶으면 몇 먹을 거 같은데? 당연히 먹어야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집사님 노은이 노은이 마약 정비 에어좋 은 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